DRX 김목경 감독이 10일 하나생명의 스포츠와의 경기에 결장한 테디 박진성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RX는 10일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4 LCK 서머 시즌 정규리그 8주차 경기에서 하나생명의 스포츠에 0대2로 패배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날 원거리 딜로 포지션해 팀의 에이스 테디가 아닌 2군에서 급하게 콜업한 파덕 박석현을 내보냈는데요 김 감독은 파덕의 경기력에 대해 급하게 콜업 때 연습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충분히 잘해졌다고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관심사는 테디의 건강 상태였는데요 테디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김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선수 자체가 그날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고 이틀 정도 연습도 그리고 좀 제대로 좀 활동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어가지고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안 좋은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병원을 무조건 가대 또 정밀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즌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도 한번 그렇게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또 선수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혹시 몰라서 일단 정밀검사를 하고 결과를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또 테디의 복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빠른 쾌유를 빈다 마지막 경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